아! 아우! 러쉬 투닙! 러쉬 투닙! 아우 고맙습니다. 구독권 10개 고맙습니다.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권 1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타빌! 케넨 대 아트록스! 케넨이 유리한 상승! 이미 탓! 이미 다 정해져있어. 손 좀 그만해. 어이 깜짝이야! 뭐야! 아 까비 아이씨! 아우! 내 얼굴 앞에 바로 깔아 저거를? 조심스럽게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아이씨! 아우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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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반데? 트롤러 온대 저거 내 리신은 혼자서도 잘 먹긴 해 트롤레임한테 크게 잘못한 거 있어요 안정적인 기분 블레이즈의 정글이 된 것 같다 하아... 자, 두 대씩 때려준 다음에 뷰로 마무리 이가 더 빠른 것 같더라고 일단 풀전 관리가 한 번 하는 게 확실히 안정적이야 망할 확률이 좀 낮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갱만 안 당해준다면 여기... 이쪽 발겜 온 것 같은데 아, 신자원 리시 받아가지고 정글링이 좀 빨라 아... 뭐야, 신자가 죽을라 하는데? 가 가 크 크 아니, 아니 근데 방금 두 번째 거는 안 맞혀도 뭐 그 말은 또 두 번째는 인자원 리시 네 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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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할 일은 아니 이게 리쉬를 아 아닙니다 아 바이게라 먹을걸 아 나 일단 니코 아케 나이스 니코 템 없습니다 그리고 아 양박이 당하겠네 아 나 젠장 아씨 아 아씨 아 나 복구야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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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이거 좀 빡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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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길 줄 알았어 안 보고 있었다고 잡은 줄 알고 어 뭐야 봤어요? 이게 나야 안 봐야 더 잘 맞춰 안 봐야 더 잘 맞춰 하아 눈을 감고 쏴야 더 잘 맞아 자 바텀 한 번 가볼까요? 어 도와줘 도와줘 얘들아 낭비한 시간이 없어 어 올라오는게 아 아 스킬샷 좀 아쉬운데 야 텔도 왔다 아 아 니코구나 텔이 아니라 자 발개 먹으러 올텐데 이거 동요하지 마시오 안오나? 아 왜 얘가 와 아 아 아 아 아 왜 미드가 먼저 오고 뒤에 정글이 오냐 아 정글 딴거 정글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 아 키로 들어갔더니 신작어 튀어나오네 아 아 아 까비 이동속도 좀 빠르네 아 아 아 짜증나 아 아 짜증나 아 아 니코 뛰꺼워 아 아 전력이나 먹어야겠다 와 탑이 개바르고 있네 어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오케이 뭐야 지렸다 진짜 진짜 미쳤다 와 이런 플레이를 전령도 먹으면서 탱크는 못 뺏었고 까비 노틸 오는데 노틸은 내가 추격하겠어 어 노틸이 아니었어 아 안돼 아 이거 왜 안때려지지 아씨 아 노틸 이렇게 아 이걸 속아 아씨 아 이건 진짜 노틸이네 미쳤다 미쳤다 얘네들 미쳤다 와 그래도 탑 2차까지 밀었고 아트로스는 개방했고 미코가 좀 잘 컸지만 이렐리아도 어차피 세서 지금 메타에 1티어 미드 뭐 뭐 있을까요 1티어 미드요? 대회 때 나오는 게 1티어 미드 아닐까요? 요즘엔 그냥 잘하는 캐릭터 하는게 짱이야 솔랭은 딱히 이렇게 정해준 OP가 없어서 자 이 디테일 각 제대론인데 엠정룰람 비장 포캥 까비 나 정글링 먹으면서 저거 니코다 저건 니코다 나 잘 컸다 그래도 어 제발 아 케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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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궁궁궁궁궁 오케이 찌릿찌릿 찌릿찌릿 굿 굿 너무 깊게 왔어 너네들 정글이랑 서포트 잡았다 정글이랑 서포트 잡겠다고 어디까지 오는겨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흐어 흐어 포종이 왜 무시하는지 알것 같은데 저 애들이 많이 빨려 들어왔어 근데 디테일각이 너무 제대로 열렸다 방금 이렐리아한테 블루 줍시다 아니 브랜드한테 줄까 이렐리아한테 뭐야 블루 있네 욕심쟁이 새끼 어 어 이거 뭐야 무리 무리하는거 아닌가 이 자식 여기 쏠킬 아 뭐해 아 왜 여기 있어 너 거기서 뭐해 우리 게임 요즘에 잘되네 게임을 요즘 시가하면 잘되는거 같애 오히려 체스 좀 하다가 오니까 왜이렇게 잘해졌지 브랜드도 은근히 어 여기 빼야된다 이렐리아 빼주고 시렐리아 빨리 찍고 시렐리아 빨리 찍고 아니야 내가 사일러스를 하게 되면서 약간 승률이 올릴거 같애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Q가 안맞았어 아아 에반데이 아 아 아 QRQ할라고 했는데 Q가 안맞네 아 LQQ할걸 아이씨 미치겠네 와 어차피 뭐 상관없어 유리에서 기다렸다가 블루 먹고 갈까 그냥 빼야되나 헐 안돼 죽을거 같은데 저거 아 이런 아 왠지 얘가 뺏어먹을거 같은데 아니 얘가 뺏어먹을거 같아가지고 야 뭐해 빼 빼 빼 빼 빼 3위일치에 3위일치에 80.. 84원? 그냥 돌안판행이라 알거 같은데 84원을 기다리겠다는 생각인가 아 레드달래 아 나 죽어 그냥 싸우러 가고싶은데 이제 싸우러 가고싶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레드달라고 했는데 아 주려고 했는데 얘가 안먹으러 왔어 어 석지할것이오 하이 어 여기 아저씨들 아 케넨님 주세요 나이스 이거지 정글 드세요 정글 다 드세요 자꾸로 내가 먹어야지 음 내가 그래도 맴미딩은 좋아 케넨이 오는거 알고 바로 그쪽으로 찾아줘 BF 나온다 정글 차이 오지게 난다 지금 상대 불클도 안 떴는데 아 설마 바론 쇼부 아니지 아니고 쓰읍 아 어딨을까 얘네들 어 어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딜 나와 어딜 머리를 빼꼽 내밀어 어딜 어 오케이 바론 가던가 그냥 브랜드 이거 바론들 빠르거든 브랜드가 근데 나 스마가 없네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 맞겠지 브랜드가 바론 딜 겁네 빨라요 브랜드가 바론 딜 겁네 빨라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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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었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으으 강타가 없어야 바론을 먹을 수 있어 나는 시베리한테 뺏길뻔했다. 진짜 위험했어. 보통 강타 있으면 상대가 바론 시면 강타 스틸 안하고 퀴을 보는데 쟤는 내가 스마가 없는 줄 어떻게 알고 저거 시 거기다 퀴을 한번 쏴보네. 저거 퀴수다 다 죽었어. 걔넨한테 강 나와가지고. 우리야 좋지 뭐. 브랜드가 생각보다 하는게 많아. 의외야. 어이씨 뭐야. 어 뭐야 깜짝이야. 아우 감사합니다. 박혀딘님 마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찾아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뭐야. 이거. 아 얘네들 뭐야. 이거. 상상하기 힘든 곳에서 자꾸 튀어나오네. 수고. 칸 0829님 감사합니다. 구독 고맙습니다. 아 딜러 3명에서 다 했다 이거. 그 3명 중에 1명이 나고. 못 끝낼 것 같아. 야 영어 깨자. 어. 어. 되나? 아 깨네. 어. 어. 빼야 될 것 같은데. 날 버리지마. 야야야야야. 야. 아 우리 팀 진짜 잘 컸다. 아 또 뺏어먹을라고. 와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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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척하면서 스마이트. 어. 어? 어? 시비를 온다 시비를 여기 시비를 여기 시비를 있는데 여기 갈까? 모틸이었네? 시비를 스페셀드 빠지면은 바로 그냥 그냥 바로 꺼내와 내가 조심해 너 진짜 바로 꺼내온다 어? 뭐야? 뭐야 브랜드 뭐야? 와아 아 궁을 쓸데가 없어 아 예반데 궁 쓸 곳이 없네 아 오늘 티문 괜찮다 오늘 나쁘지 않다 오늘 나도 잘하긴 하지만 티문이 좋긴 하네 고것은 인정 음 아 이거 금화에 이거 뿌리 제대로 박았다 이정도면은 브랜드 즐리 이 방에 아 아 그 딜량볼까? 음.. 괜찮네 육식의 시작이요? 육식의 시작이요? 리신하셔야죠 정글의 기본은 리신인데 리신 일단 정글은 두고두고 하려면 일단 리신은 기본 소양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기본 소양이야 이영 킬브라우 기장님 저격표 걸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 얘 끊었다 아니 나도 계속 게임을 해야 되니까 얘도 계속 게임을 하는 거고 듀오로 유튜브 값 잡죠 탑승 탑승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